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끝 partei 사이트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설탕 아삭아삭 아.. 매운 느낌 이 맛은 진짜 매운 맛이에요 매운 맛은 매운 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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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마카롱 쫄깃쫄깃 마요네즈 쭈쭈 쫄깃쭈 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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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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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이거 뭐야? 설탕 바삭바삭 뱅콩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다 바삭해요 아삭아삭 엄청 비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치즈가 . 최후의 소스, 오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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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은 다 작아질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게 잘 먹는다!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새우튀김 청양고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나 봐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나 봐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